피가 자주 일어나는 그 구역이예요? 아 조심해야겠다 애가 오는걸 보니까 유머가 있는거구나 야 인프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종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PVP가 계속 진행되나본데? 어 쟤들 그거 아니야? 노답 삼형제 뭐 이런 아들 일본몹이야 여긴 왜있지? 여긴 왜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역시 고기는 다져야 제 맛 그러니까요 지.. 진짜요? 저..저게 약하다고요? 어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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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대전 아닌거 같고 아 돌진 캐릭터 제일 싫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겠어 가보자 유머까지 가보자 어떻게든 오늘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성대도 한 며칠간은 고생하겠지 싶은데 아니 왜이리 사이좋게 걸어가는 애들 대신 저 잠복 쟤들이 그걸 안하겠지? 결신은 안하겠지? 모독 근데 그렇다면 모독 성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재배를 느끼기 위해서 그럼 으어어어어 이거 아으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아수라장은 아 그때부터는 진짜 그냥 일방성매만 할랍니다 대화가 안거려져 문담무용 말이라도 걸어볼까 했더니 대화창이 안뜨길래 적인갑다 싶었죠 저하고는 대화할 생각이 없나보다 싶어서 여러분 전 대화를 원했어요 대화를 그렐라가님 어서오세요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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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 그건? 쇼컷을 열었다는건 보스가 나온다는 얘기겠지 퀵파이가 뭐죠? 퀵파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? 뭐지 이거? 퀵파이에 위치 좀 알려주시겠어요, 그러면? 왜 퀵파이에서 죽지? 죽을 각이 없었는데 광란이 높은 걸 맞추라고요? 알겠습니다. 아, 진정자가 이제 쓸모가 있나보군요. 일단 알겠습니다. 아, 그러면 히든 보스 같은 건가? 퀵파이 모르는게? 아, 지나가야 돼서? 알겠습니다. 광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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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란 광란이 왠지 별 발광일 것 같은데? 60 60 잿빛 저거다 잿빛이 젤 높네 사냥꾼 혹시 더 높다고요? 사냥꾼이 48이고 잿빛이 60이에요 잿빛이 더 낫지 않나요? 어휴, 우리 캐릭터는 왜 이렇게 간지가 않아? 일단, 잃어버린 것부터 먹으러 가고 아, 그래요? 아, 사냥복이 그, 아이템 이름이 아니라 아이템의 종류군요 계열 아, 오,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나 어디서 떨어진거야? 칼을 묻자요? 아, 예 일단 먹고 찾아서 갈게요 내꺼 어디서?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어? 내 소울 어디갔어? 저 밑에인가? 나의 유지가 어디갔어? 나의 유지가 없어졌어 4, 4만원이었는데? 적향력 어서오세요 8일 문자가 저항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군요 없다 없어 소울 없어 에라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쿨하게 안 먹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보이지가 않아 좀 더 오래 공격 지수 숙소 아 아까 떨어진 데가 저기가 아니다 아 아까 떨어진 데가 저기가 아니다 발광 저항력 저걸 올리는 거구나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절실한 티폰입니다 너무 기다리는 나머지 입이 다 벌어졌어요 여러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알겠습니다 들이 멋지죠 아 간신하다니까 그죠 그럴 땐 무덤의 선배 어디로 가야 되지 올라가라고요? 알겠습니다 액자가 떨어진다고요? 일단 어딘가 있나 본데 예 쇼컷으로 가지 말고 예 아 이거 뒤에 있다고요? 뒤에 길이 있나? 하이하이 링크님 어서오세요 그 링크가 젤다의 전설 링크인가요? 예 일단 여기서 멈춰볼게요 뒤를 보자 불빛을 보라고요? 오우 젤다의 전설 팬이신가 보군요 반갑습니다 예 앤티카토님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세 장 세 장 뒤 세 장 뒤가 무슨 말씀이시지 큰 걸 탈까요? 작은 걸 탈까요? 작은 걸 탈까요? 작은 걸 탈까요? 이게 큰 거고 저게 작은 건데 작은 걸 타요? 알겠습니다 지금 작은 걸 타다가 중간에 뛰어야 된다고요?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가 본데? 병등 장기인데 이건? 아 열에서 발강을 맞추려고 했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계속 진행하면 나오겠지? 아 좋은 거 다 먹은 거야? 아 이번에 혈정 업그레이드 하면서 혈정성도 생각해봐야겠다 왜 죽어 저거? 니 왜 죽었냐? 셀리카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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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사인가? 네 네 네 어떡하지? 예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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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chel 네 네 네 네 하면 되나요? 아 거미 진짜 뭘 죽여야 되는거죠? mpc가 있나 본데? 죽여야 되는 mpc가 알겠습니다 팔리퀸인가요? 팔리퀸님이신가? 일단 반갑습니다 제가 영화가 약하다 보니 아아아아악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? 아 그러게요 저도 뒤에 봤어요 아 개도 있구나 아 개도 있구나 아까 갔던 데로 가면 구멍이 있으니까 그 구멍을 뛰어내린 다음에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 오자마자 타면 이래 코모나 시스님 어서오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뭐 이렇게 죽어 뭐지? 뭐지 이거? 용납할 수 없는 오늘은 그냥 중간중 할게 없어서 저도 해보고 싶어서요 재밌더라구요 이제 여러분 저렇게도 죽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니요 저거 그..그건 아닐갖고 유튜브로 찾아볼게요 저도 구멍이 있더라 어디 어디에 있는 구멍이 있어 아니면 그 레버 당긴 거기에 그냥 바로 뛰어내리면 된다는 얘긴가 뭔지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구멍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그럼 죽는다고요? 그 구멍이 아니에요? 아 이 구멍이구나 FDA SFAS 명 선수요 알겠습니다 오 성가의 종 이건 뭐에다 쓰면 됩니까? 저기 일단 나가는 길이 있으니까 저기로 나가봐야돼 뭔가 템이 많이 떨어져있어 뭔가 템이 많이 떨어져있어 음 음 뭐 많이 나온다 저 밑에 내려가야될 것 같긴 한데 여기 템이 또 남아있지 않을까? 뭐야 없어? 야 낚시야? 보통 이렇지 않은데 보통 저런데는 템이 아..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이 이렇게 낫나? 다시 돌아가야돼요? 발샘 유저님 어서오세요 이쪽이 아니에요? 아 중간에 떨어진 곳이 있어요 여긴 근데 뭐지? 134 953님 어서오세요 여긴 여긴 뭐에요? 어 여기 아까 그 잡은 데잖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떨어지는 길이 잇따라 좀 더 바닥을 잘 살피고 가야돼있군요 예 어서오세요 발샘 유저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오셔서 감사합니다 떨어지는 길 여긴가? 높이가 애매한데? 높이가 애매한데? 피 좀 채우고 어? 아 안 죽는구나 어? 피 빠이! 피 빠이 먹었어! 피 빠이! 이거겠지? 글쎄요 여기가 지금 어디지? 피 빠이가 나오는 곳인데 사람들 말로는 거의 엔딩까지 왔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멘시스의 악몽이라는 곳이네요 오늘 오늘 엘클라시코요 멘시 누가 부상 당해서 뭐 하나 안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남아있는 그건 다 잡아야죠 예 남아있는 그 퀘스트까지 아니 남아있는 히든포스까지는 잡아야 되니까요 쎄 어 좋다 이거 어 이거 좋은데? 물리공격 18%고 이건 15%고 그게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? 사자의 붉은 리본이? 저 그걸 먹었나 모르겠네요 리게인양 뭐 필요없어 공격력 무조건 공격력 안 먹어도 된다네요? 그렇게 중요한 아이템은 아닌가봐요 계속 진행을 해야겠지 아 코스프레템이예요 외모같은거 신경쓰시면 필요한템이긴 하겠네요 저는 돌망치니까 공격력이 최고예요 망치는 공격력이예요 망하고 바꾸자 요다운으로 가자 펜서비스죠 한 번씩 벗는건 아 그래요? 이거 두개는 지금 쇼컷이었지? 네 전혀 몰랐어요 잠깐만 쇼컷이 있는데 그거 안가?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며칠이 없는거 고전이요 고백을 안하는 타입은 아닌데 고백을 해서 차이는 타입이라 으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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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쇼컷을 이용해야 되는거 같은데 너무 무적장 가는건가? 예 예 팅커벨이라고 말씀하시면 모기를 얘기하시는건가요? 헐 뭐죠? 아 나방을 그렇게 얘기하는거야? 나방이 왜 너무 커서그러나? 뭔가 뭔가 있겠지 하람머리만 하람머리만